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또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들이 자녀들을 특채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받아들인 그런 끈들이 계속해서 있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다 보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선거 때만 좀 바쁘고 또 조사건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또 당당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지방공무원 같은 걸 일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아이들을 특채로 받아들이고 결체도 자기 자녀들에 대한 결체도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한 어쨌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그런 불법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상 입만 열면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종류의 감사나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이런 참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을 보면 나라가 두 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국민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지도자를 결정해 주는 선관위의 나라가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자꾸 이제 나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 사례가 동아일보가 도표로 잘 정리해 내보냈네요. 송봉습 사무차장의 딸 2018년 이 사무차장이라는 것은 사무총장 다음에 차관급일 겁니다. 대구를 김세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속구리 투표로 물러난 김세한 전 사무총장의 아들 2020년 신우용 제주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아들 2021년 윤모 전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딸 2021년 김모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과장 딸 2021년 박찬진 사무총장 딸 2022년 지금 밝혀진 게 이 정도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특혜 채용 사례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아마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위원 아마 경상북도 청도에 지역구를 두신 분이고 경찰 출신일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정부 질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반성을 촉구한 성찰을 촉구한 거의 유일한 아마 국회의원이 여기에 이만희 국회의원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수계표로 바꾸자 하고 그랬던 현재 요직을 맡고 있는 박대출 진주시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그분이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냈고 그러니까 이만희 국회의원일 면식은 없지만 제가 이제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정부 국회 질의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한 걸 보고 저분은 그래도 참 용기가 있구나 물론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을 안 했죠. 이제 이만희 국회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양반이 박찬진 씨입니다. 파리학번이고 1963년생 광주광역시 북구 출신입니다. 선관위 요직을 두루 거쳤고 행정고시를 하지 않고 아주 젊은 나이에 장관급으로 성진한 2022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 6월 1일인가 지방선거를 잘 치뤘다 그렇게 해서 장관으로 성진한 사람이 이 박찬진 씨일 겁니다. 박찬진 씨 휘하에서 2022년도 지방선거하고 이번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두 선거 모두 사전투표 조작이 아주 심했습니다. 박찬진 씨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인 거죠. 파리학번입니다. 아마 박찬진 씨는 지금 이만희 씨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속으로 내가 들어가 안 가봐서 이제 뭐 잘 알 수 없지만 야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당신들 권력 만들어주는 거 우리는 대통령 권력도 만들고 국회의원 권력도 만들고 시도지사 권력도 만들고 뭐 그런 거 당신 다 알잖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어떻든 2022년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첫 번째 공직선거였던 지방선거와 이번에 4월 5일 날 울산광역시 민주노총 후보가 교육감 후보에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에 당선되게 만들어준 주역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입니다. 이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이 두 건이 늘어서 여섯 건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불법을 저질렀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받을 수가 없고 감사원 수사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마무리 짓겠다. 아니 이번에 특혜 자녀 채용에 박찬진 사무총장하고 송모 사무차장이 다 연료가 됐는데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좀 세게 밀어붙여 가지고 검찰 수사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걸 여러분 좀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과 의심이 들게 되면 그건 중대 범죄지 않습니까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범죄의 혐의자 가운데 두 사람 이 다 고위직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연료가 됐는데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밝혀졌네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게 되면 지난 2021년 9월 당시 1급인 최종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윤모 씨의 자녀가 경북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8급 경력직에 채용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정실주의 혹은 연고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기울게 되게 되면 연고주의하고 정실주의가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백이 있는 그런 자녀들도 기업들의 채용도 잘 되고 이렇게 뭡니까 일반 공문하다가 아버지가 있어 보니까 좋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공문하는 것만큼 망구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특별 채용시키지 않습니까 노조 간부들은 자기 자녀를 또 밑에다가 여러분들 또 특별 채용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6건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검찰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검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여러분 이래가 되겠습니까 참 어렵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찾았는데 자녀 특혜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처럼 활동하는 서울시 노원구 노원병에 2020년 4.15 총선의 이름들 출마했던 이준석 지역구의 역대 선거 분석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치료졌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100장당 25장을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실시됐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에서는 100장당 15장을 빼앗았고 노원구청장은 100장당 10장을 빼앗았고 서울시 교육감 성정은 100장당 50장을 빼앗았습니다 여기 조작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득표수를 빼앗은 거 빼앗았다 이렇게 하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득표수 감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여러분들 그냥 그거 하기보다는 득표수 조작규모 이렇게 하기보다는 득표수 증감 이렇게 표시를 해 준 겁니다 여기서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6만 9천 106장 가운데 25%인 18,307장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빼앗긴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4,119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25%를 빼앗겼죠 두 개를 합친 거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거 심상정 후보를 빼앗긴 거가 18,307표죠 2020년도 4.15 총선에 이준석은 35%를 빼앗겼네 100장당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를 빼앗겼네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두 번 실시된 공직선거에 다 손을 댄 겁니다 이건 누구 희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1963년생 광주 광역시 북구 출신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 박찬진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2022년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다 지휘했지 않습니까 다 손을 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는 뭐 세 군데만 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온전하기가 힘듭니다 선거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빤히 있게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노려보는 걸 보면서 박찬진 씨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우리가 너희들 권력을 만들어 주잖아 어이 우리가 너희들 권력 만들어 주잖아 어이 우리가 너희들 권력 만들어 주잖아 까불지마 이렇게 저는 육성은 안 들리지만 마음으로 들리네요 자녀 특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 되는데 문제입니다 어느 순에서 저도 이제 접으려고 하지만 나라가 참 이문열 선생이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한 거죠 이 방송을 맡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병호가 평생 동안 함께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 온 그런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전혀 아는 겁니다 야바익군하고 사기꾼하고 조작질하고 사기질이 일상화가 돼서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강물이 넘치면 재방을 쌓는데 재방 쌓을 생각도 안 하는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화가 어마어마한 화가 있겠죠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란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시리즈물을 계속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이 큰 문제를 우리가 고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 이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자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 해보 시리즈를 널리 확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